barrel 비찾irts 냄비 이제 배에 넣어서 당근 대화 식용유 소금 소금 마늘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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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칼칼 호박 고춧가루 양파를REAM polar 고추장을 골고루 이렇게 적어드려요 올리브유 고춧가루 48.35. 30.0. 30.30. 30.30. 30.45. 30.45. 30.45. 60.30. 60.45. 이제 기름을 끓여줄게요 계란을 다진마늘에 넣어주세요 남은 잎을 넣고 계란을 다진마늘에 넣어주세요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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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